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충청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금융 부문에서 은행 대출 금리가 뛰어오는 데 이어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부동산은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자 대출 금리를 0.2%씩 앞당겨 올린 겁니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실물 부문은 위축되기 마련.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업소마다 아파트 등 주택 매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경기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말고도 공급 과잉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전은 6,500여 세대, 충남은 2만 1,500여 세대, 세종은 7,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세종을 제외하곤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내후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올해 분양이 활발했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매물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내놓은 소득중심의 대출심사와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엔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